안녕하세요 악보 없는 기타기술 PNF 왕초자 편 가요 이번 시간에는요 29페이지의 어린 송아지를 해볼텐데요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곡도 마찬가지로 코드 하나만으로 충분히 연주가 가능한 그러한 노래예요 주법이 좀 다르죠? 네 주법이 좀 다릅니다 먼저 뮤트시키고 주법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뮤트시키고 앞에서는 공세마리는 단단단 하면서 어스트로곡을 안쳐줬어요 헛스윙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 송아지에서는 좀 더 다이나믹한 왔다갔다하는 다운과 업에서 다 쳐주는 그런 걸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다다다 이렇게 됩니다 다다다다다 다운 스트록보다는 업 스트록이 좀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다운 스트록은 우리가 중력을 거스를 필요 없이 손이 내려가니까 그냥 힘만 빼면 쭉 쳐지는데 그리고 손 모양도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익숙한 손 모양인데 이렇게 올리면서 치는 거는 피크도 자꾸 걸리고 손가락이 자꾸 걸리게 되고 피크도 잘 날아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이 생기는 게 업 스트록입니다 그 얘기는 다운보다는 업을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3배 정도는 더 많이 연습을 해야 업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다운 업 다운 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운 업 다운 업 피크 힘 빼시고 손가락 힘 빼시고 어깨 힘 빼시고 다운 업 다다다다다 왼손도 이렇게 소리 나지 않게 힘을 빼세요 긴장 푸시고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다다다다 손목만 까딱까딱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 전체가 움직입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자 여기에 맞춰서 이제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어린 송아지가 팔은 일정하게 움직입니다 하나 둘 시작 어린 송아지가 부뜸하게 안 아 죄송해요 어린 송아지가 부뜸하게 앉아 울고 있어요 요 둘 다다다다 엄마 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엉덩이가 뜨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네 제가 처음에 주법을 너무 느리게 했어요 너무 느리게 그래서 요 정도 속도는 나야 됩니다 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가요? 피크가 막 돌아가죠? 피크가 또는 날라갑니다 떨어져요 그리고 또는 업스트로크에서 자꾸 손가락이 걸려요 그렇죠? 다운 스트로크에서 자꾸 손가락이 걸립니다 그리고 피크의 힘이 자꾸 들어가요 그런데 이 현상들을 다 극복을 해야 돼요 피크에서 일단 힘을 빼셔야 손가락 힘을 빼셔야 출발이에요 자 주법이 맞춰서 노래가 어느정도 되신 분들은 이제 코드를 잡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를 보니까 A코드예요 A는 432 A는 432 손가락 모아주시고 대각선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렇죠? 가을 적이면 약지가 몸통 쪽에 가깝게 프렛에 위치하도록 자 그리고 여기에 뒷부분에 엉덩이가 뜨거운 부분에 A2라는 걸 제가 넣어놨습니다 A2 이거는 약지만 떼어주면 되는 코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넣어놔봤어요 그냥 약지만 떼주면 A2가 됩니다 아시겠죠? 뭐 복잡한 걸로 add9 그냥9 이런 걸 쓰는데 그냥 2라고만 생각을 해주세요 9이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자 약지만 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? 자꾸 치다가 엉덩이가 뜨거워 이렇게 해주면 되죠 엉덩이가 뜨거워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천천히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운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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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자 어린 소아지가 엉덩이에 앉아 울고 있어요 둘 셋 넷 특히 이렇게 길게 끌어주는 부분에서 멈추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하게 계속 네 박자를 다 세야 돼요 속으로 있어요 둘 셋 넷 이렇게 속으로 세야 됩니다 울고 있어 요 둘 셋 넷 엄마 아 아 엄마 아 아 엉덩이가 그 다음에 약지 떼고 뜨거워 그 다음에 약지 붙이고 요 둘 셋 넷 엉덩이가 뜨거워 엉덩이가 뜨거워 A2 워 A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엉덩이가 떼고 뜨거워 붙이고 워 둘 셋 넷 다시 한번 시작 엉덩이가 뜨거워 엉덩이가 뜨거워 붙이고 워 둘 셋 넷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이어서 시작 엉덩이가 뜨거워 엉덩이가 뜨거워 엉덩이가 뜨거워 한 번 더 엉덩이가 뜨거워 엉덩이 뜨거워 엉덩이 뜨거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법표에 첫음을 잡는 요령 나와 있죠 A 코드 잡고 5번줄 엉덩이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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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 어려운 노래 아니고 어려운 코드 아니니깐요 반복해서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다음 코드를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에서 뵙겠습니다